금모 타이어 협상 마감 시한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노조와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관리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의 신민지 기자입니다. 금모 타이어 노조는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물러서지 않는 한 타협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그동안 중국 더블스타와의 매각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바람에 국내 기업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국내 기업의 자유참여를 보장하는 공개 매각 방식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하겠다거나 투자를 하겠다는 국내 기업이 있는 마당에 법정관리로 갈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의 해외 매각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국내 기업의 인수 투자 제한은 현실성이 낮아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시한 연장은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와 채권단, 양측이 극적인 타협책을 내놓지 않는 한 결국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